영훈아 전통시장에서 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에요? 한 번 숨을 크게 한 번 들어가셔봐 갑자기 숨을 울려? 짠맛이 나는 것 같지? 바닷가인가요? 바다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바로 인천항 바로 옆에 있는 개항 누리길 상정가에 와있습니다 인천항에 거의 1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역사를 같이 했던 곳에 고스란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통과 역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플랜을 짰습니다 수치탕으로 유명한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맞춤옷 전문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맞춤옷 마지막으로는 공수탕이 유명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거 맞춤옷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청년 분들을 소개하기 위한 혜경 씨 우리 어디 가요 이제? 제가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아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 여기에요? 1972년 1972 72년부터요? 나 이거 처음 봤어 저 문 좀 남다르지 않아요? 가게가? 자 들어갑시다 문방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앞에 수병들 딱 보니까 진짜 오래됐구나 오래 모으셨구나 그랬었는데 우와 앉으세요 여기 사진도 있고 이 사진은 여기 여기 누구? 아 일대 사장님 아 사장님들 사진을 저기 봤어요? 통장 옛날 통장 지금은 없어진 은행들인데 아니면 뭐 인수하고 합견되거나 또 은행들인데 우와 내 학부할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여기 박물관인가요? 10,000만 10만 100만 우와 통장 잔고가? 어머 어머 저렇게 계좌 잔액까지 다 저렇게 딱 하시고 아 저거 이제 장난삼아 장난삼아 고치더라고요 근데 저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진짜 1,992원 금시 저 정도면 저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다 해두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딘가 돌고 있겠죠 그 돈은 사연이 있죠 신명우 씨는 그 구루발둥에서 돈 저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데려주고 말로 받잖아요 부담 많지 않으시네 잘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여기 좀 되게 유명한 거예요 스치탕? 우리말로 하면 소심줄을 힘줄 근데 이제 소심 소는 근육이 크니까 네 인데나 아킬레스 이런 걸 통칭해서 도가니 빼고는 스지라 그래요 여기는 무가 아니라 감자가 들어있어요 어머 어머 저도 호전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밥 따라 길어지는 와 와 장달하죠 비주얼 끝장나네 깔끔하죠 네 이거는 일단 국물부터 국물부터 무슨 맛일까요? 소감 도가니 등 sam 싱할 말씀을 끓고 완전 내 스타일 너무 맛있어요, 이거. 쫄깃쫄깃한가요? 아니면 보들보들할까요? 쫄깃쫄깃, 완전 내 스타일.